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화사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집행 권한과 조사 확정 재판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34-528 판결입니다. 사건은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 그리고 원고는 동산 양도담보 채권자이고요. 피고는 채무자의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회생관리이라든지 개인회생, 파산 이럴 경우 관리인이 선입이 되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보시죠.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2015년 4월 15일 날 의료법인 피고에게 의료법인 피고에게 3억 2천만 원을 투자 대여하면서 요양보건에 운영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에는 원금을 반환 받기로 했습니다. A는 피고와 의료장비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계를 했는데 피고가 2015년 8월 3일 날 A에게 20년 5월까지는 갚아주겠다, 3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A는 2016년 3월 5일 날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2015년 4월에 3억 2천만 원하고 양도담보로서 의료장비 계약까지 체계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불안했던지 2018년 8월에 공정제도 작성을 했고 2016년 3월에는 집행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2017년 7월경에 피고 의료법인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A는 회생 채권자죠. A가 회생법원에 공정증서를 첨부를 해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A는 피고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 이유는 이거죠. 피고관리인이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니까 이의를 한 겁니다. 이의를. 이의를 하니까 A가 피고관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을 했고 원고가 A로부터 채권과 담보권을 모두 양수를 해서 승계 참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가 다 했다가 A가 양수, 채권을 모두 양수 받아서 이 사건의 승계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A라는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보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생채권에서 제어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담보권을 우선 변제 받으려고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관리인 이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사확정재판에 신청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은 회생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대여금채권은 집행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생담보권이라고 하는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집행권한이 있지는 않죠. 이렇게 집행권한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의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겹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서 권리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자가 관리인일 경우에는 관리인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의채권 등에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전지 확인의 소를 차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신청권자가 다릅니다. 내가 회생채권을 하나 채소담보권에 신청을 했는데 이의가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게 되죠. 이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 신고자, 이 권리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자에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으면 이의자, 아까 말한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이유소나 채무부전지 확인의 소를 해야 돼요. 다르죠. 문제는 피담보 채권, 채권에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회생담보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담보 채권에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회생담보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거는 권리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된다. 원칙적인 절차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걸로 봐서. 왜냐? 회생담보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집행권의 다른 쟁점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의료법인의 재산처분이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은 히두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가 없으면 강행규준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 계약이 무효가 돼요. 결과적으로 회생담보권을 신청을 했는데 조사확정재판으로 가게 되고 조사확정재판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히두지사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이 무효다. 따라서 회생담보권 없다. 없는 거예요. 담보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지만 채권 신고를 안 했죠. 안 했으면 채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생조건으로 자기가 우선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회생담보권으로 신청을 잘못한 거죠. 회생담보권으로 신청을 하면 그런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가게 되고 이 사건에서는 시소지사의 허가 없이 양도담보를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고 따라서 회생담보권은 없다.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의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은 관할기간에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자에서 채권이나 담보권을 신고를 하게 되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신고한 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에 신청을 해야 돼요. 다만 자신의 채권에 관해서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은 있다면 관리인이 청구이위수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채권에는 집행권은 있지만 담보권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담보권 전부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에 따른다는 것이므로 결국은 담보권은 무효가 돼서 없어져버린 거죠. 아마 채권 회생채권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줄 수 있죠. 어쨌든 적어도 회생담보권에 있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직점인데 절차는 회생담보권 자체에 확정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확정재판에 가게 되고 거기서 담보권은 유무에게 돼서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결국 무효가 있기 때문에 담보권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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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